보호망 가장 저렴한 유병자 간편 보험이 355 보험이에요 하지만 저 보호망 우리 고객 구독자 분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355 보험보다 10% 몇 프로에요? 10% 저렴한 365 1년이죠 36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5는 2번 수술이잖아요 이게 6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6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아니면 355 보험보다 10% 저렴한 365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55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번 소견 수술 소견 추가 재검사 소견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4월달에 더 포함이 됐죠 이 두 가지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 두 가지가 355 간편 보험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2번 또는 수술 제왕적에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지하고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되면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되고요 조항에 포함이 안되면 좀 지나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55 말고 내가 4년 전에 했다 335로 내가 2년 전에 했다 315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수술이 5년 고지 4년 고지 3년 고지 2년 고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좀 납니다 315 보험이 가장 비싸고 355 보험이 가장 저렴한데요 355보다 훨씬 더 저렴한 365 보험 355보다 10% 저렴한 36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이죠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내졸증 내추럴 내경색 강경화 포함인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하는 소견이 있냐 3번에 무조건 예라고 하면 거절이고요 3번에 아니요라고 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DB에서 365 간편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간편 365 말 되네요 남편보다 간편 남편보다 간편 네 알고 있나요 업계 유일하게 355 가입자 중에 365 가입 가능한 비율이 70.5%라는 거죠 즉 전체 355 가입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은 365 조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구분이에요 355 보험에서 365 보험 중간에 5, 6만 틀린데요 5는 2번 수술 6은 2번 수술인데요 고지사항은 355 보험이다 보니까 365 보험이라는 게 따로 상품이 나와 있거나 토뇌율 요율이 따로 산출이 되거나 측정이 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355 보험에서 10% 할인이 돼서 365 보험 하지만 355 보험에서 내가 6년 전에 2번 수술 했다 할지라도 고지를 무시하고 365 보험으로 가입해도 고지 위반이 아니다 왜? 365 보험인데 고지사항은 355 보험이다 보니까 10% 저렴하게 그 다음에 고지사항은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설계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36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대박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 15,000원이 할인이 돼요 그러면 20년간 곱하면 약 총 350만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350만원 20년 동안 모아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한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한테 사랑스러운 가족한테 선물 하나 더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보험료는 전 담보가 약 10% 이상 할인해서 인수를 해준다는 거죠 24년 5월 지금 DB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이번 수술 6년 후에 365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고지사항은 355이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라는 거죠 자 5월 필수 체크리스트에요 보험료 할인 원하는 고객은 무조건 오케이 두번째 3호 가입한 사람 중에 1년 이내에 무사고 오케이 이분들은 전부 36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4년도 여러분께 떼돈을 벌게 해줄 남편이 아닌 DB손보 간편 365 보험으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KB에서는 31010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3개월 이내 2번 수술 10년 이내 2번 수술 아니면 저렴하게 가입이 되지만 31010 31010 보험료가 74000원인데요 355 보험은 6만원대 하지만 365 보험이 10% 더 저렴해서 5만원대에 KB보다 약 2만원 정도 저렴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1호종 수술비가 DB손해보험은 매외 임신출산 제왕절기 치액이 보장이 되고 질병 수술비 또한 매외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임신출산 제왕절기 치액이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는 회사는 DB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암 주요치료비 그리고 1인식 2번일당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까지 모두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일단은 조건 1이에요 355 질문서에 가입한 대상자 경증 우대에 355는 안 되는데요 즉 335나 345 가입 대상자는 해당이 없어요 하지만 355 가입자가 36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건 2는 5년 이내에 1인서부터 6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데요 고지상은 5년만 보기 때문에 6년으로 체크해서 가입해도 고지 위반이 아니다 왜 365 보험인데 고지상은 355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 누가 그랬더라 말장난이라는 거죠 자 사례로 보기 케이스 1이에요 3년 11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수술력이 있어요 예외질환이 포함되면 5년이나 6년대에 입원 수술력이 없기 때문에 365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3년 11개월 내에 입원 수술력이 있어요 예외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5년이나 6년 내에 입원 수술력 없기 때문에 경증 우대로 355 가입 대상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DB 손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간병인도 이번 달에 많이 저렴해졌고요 종수수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법은 무용계 반값 반의 반값 반반값 플랜으로 요양 일단 DB가 메리치보다는 여자분은 더 저렴해요 남자는 일단은 메리치가 좀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만원으로 이 모든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종 2천만원 체직형 간병인 181일 간병인 싹 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질병 수술비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질병 수술비 250만원 플랜 물론 매회 임시출산 요실금 제항적인 치액이 DB 손해보험만 되는데요 30만원 되고요 또 질병 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이게 뭐죠 전국에 47곳 대학병원이죠 이곳에 통원이들 입원했을 때 수술하면 100만원 더 드리고요 질병 수술비 12대 제외가 120만원 더 플러스 알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 수술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일단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매외 보장이 돼요 디스크 척추 수술 250만원 담낭 제거술 얼마요 250만원 거기다가 대장용종도 13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술비의 끝판왕은 DB손해보험이 원조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오늘부터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5월 16일부터 신담보가 그래서 간병인 사유일당 일단은 캐시백이죠 페이백 되는거 어 죄송합니다 네 페이백 되는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이백 되는게 멜치밖에 없었어요 멜치밖에 없었지만 DB손해보험도 원래 DB가 잘 쫓아해요 DB손해보험이 메리치처럼 페이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메리치 같은 경우는 500만원부터 페이백 되면 150만원 100만원인가 150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보장이 되지만 DB손해보험은 300만원부터 그래서 내가 1년동안 300만원을 내가 간병인을 썼다 그럼 150만원 보장이 되구요 500에서 700이면 250 700에서 1000만원이면 350만원 페이백으로 다시 고객분 계약자한테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페이백이 멜치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500만원 구간부터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따라쟁이 하지만 고객한테 좋으면 좋죠 300만원부터 쓰면 150만원 페이백으로써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혹시 알아요 뭐 KB나 MG나 아니면 농협이 3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나 100만원 구간이 나올지 맨 끝에 나온게 가장 좋겠죠 서로 싸워서 결론은 서로 싸워서 계약자분한테 유리하면 더 좋기 때문에 결론은 300만원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수술비 플랫만 365 보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질병수수비 그리고 종수수비 특정 N제수수비까지 같이 넣은 것과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종수수비 이렇게 두가지 플랜으로 저렴하게 한번 저 보호망이 설정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50세 남성기준 남성기준이구요 여기 보시면 20년납 90세 만기로 그래서 상해 수수비 50만원 넣어드렸고 상해 종수수비죠 1종 20 2종 50 3종 100 5종 500 그리고 5종 10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고 질병같은 경우는 1종 30 2종 30 3종 300 4종 1000 5종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질병수수비 유일하게 생명손해보험 통틀어서 임신출산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는 회사가 질병수비 이 매회가 디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신 분도 있죠 산모님 산모님들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는 지금 현재 임신 중입니까 몇 주십니까 태아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할 때 공통적인데요 디비손해보험은 현재 임신하셨습니까 임신 몇 주입니까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만삭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 질병수비비 가입하고 제왕절개를 수술하면 여기서 3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둘째도 첫째를 제왕절개로 났으면 둘째도 제왕절개로 났는데요 저는 셋째까지 났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첫째 둘째 셋째 다 제왕절개로 났어요 그래서 첫째도 제왕절개면 둘째도 제왕절개인데요 첫째 제왕절개 한 사람들이 이 질병수비비 매회 또 가입하면 어 부담보 없이 또 제왕절개 100%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질병수수비랑 그 다음에 일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DB는 수수비비만 가입이 안 돼요 의무 연계 조건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어 심장질환 원투수리 부정매까지 포함해서 다 넣은 금액이 50세 남성 기준으로 73,000원 물론 수수비보험 끝판왕 그래서 질병수수비 종수수비 상해시수수비 질병수수비 이렇게 넣으면 7만원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매회 그리고 365보험으로 그나마 10%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355 수수비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50세 여성기준이에요 여성기준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수수비 50만원 질병수수비 매회 30만원으로 가입이 되구요 나머지 상해와 질병 종수비비 1호종 그래서 DB손해보험이 저번달부터 4월달부터 종수비비도 매회가 탑재가 되었어요 작년 4월달에 매회가 없어지면서 일단은 연간 1회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4월달부터 매회가 탑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왕의 귀환 왕의 부활로 어떻게 보면 D사의 수수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생명보험사들이 더 좋아졌어요 질병수수비 뭐 350만원 250만원 1종이 뭐 40 2종이 50 3종이 300 정말 말도 안되게 훈구생명 동양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뭐 여러가지 생명보험사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그도 매외로 보장이 되는 이 질병수수비는 역시 DB손해보험밖에 없다 그리고 임신출산제양절기 요시금도 역시 DB밖에 보장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어 질병수수비 종수비비 그 다음에 상해수비비 상해종수비비 이렇게 해서 남성 50대 기준은 7만원대 나왔는데 이 5만4천원대 5만4천원대는 역시 어 여성분들이 좀 더 2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양한 플래너로 저 보호망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쪽은 다 뺐어요 그래서 질병수수비 3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종수수비 1종 32종 30 3종 4종 1,000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상해쪽 치아파절 포함된 30만원 그리고 나머지 연계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암진단비보다 혈중종의 치료비나 내동맥 진단비 요즘에 많이 걸리죠 심장질환 다 최소로 연계조건 맞춰서 7만3천원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는 똑같이 아까전에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 같이 보험료는 5만3천원대 질병종수비비와 골저진단비 질병수수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질병수비비는 어깨 누적이 150만원까지 상급종합병원 수수료는 포함이 안되고요 그리고 질병종수비비는 이제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만 가입이 된다 요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풀보장이에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그래서 상해 종수비비 질병종수비비 또한 종수비비는 어떻게 되죠 수술 부위와 그 다음에 수술 방식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밑에는 119대 M대수비비 M대수비비는 질병코드로 인해서 일단은 절제 그리고 절단 이 부분만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M대수비비 좀 더 어떻게 보면 굵직하게 뇌질환 심장질환 쪽에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질병수비비 30만원 매외 그리고 심장질환 내동맥류 전부 다 넣어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냐 수술비보험 끝판왕 남이죠 여자가 아니고 남 가입을 하면 9만6천원 근데 9만6천원 이렇게 가입하는건 아니구요 뭐 질병수비비 상해수두비비 종수비비 특정 N대까지 해서 9만6천원 정도가 나온다 그나마 365 보험으로 해서 그나마 10% 할인이 되는 금액이에요 수술비보험 끝판왕 원하시면 DB껄로 그 다음에 50세 여성 기준으로 아까 남성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상해수수비비 상해종수비비 질병수비비 질병 종수비비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특정 N대와 특정 N대수수비비와 그 다음에 질병수비비 매회 임신출산요시금 재앙절개치에 내동맥류 그래서 6만7천원 남성은 9만7천원인데 여성은 6만7천원 50세 여성 비갱신형 갱신형도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두비보험하며 역시 DB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장점이 있다는 거죠 뱃은 hando 뱃은 저 ipse 네 스톱 스테이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